자, 좋아. 이것뿐만이 아니라 얘들아, 잘 들어. MK는 본인의 생김이 대한민국 상위 1%라고 얘기를 했대. 당연히 거짓말, 거짓말 쓰지 마요. 그러니까 MK가 생각하는 1%는 누구니까? 이거 뭐 감동화... 어? 맞아요. 어? 맞아요. 아, 증언을 줘야 봐. 왜냐하면 어떤 사이에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한지. 같은 방에 있었는데, 제 신대 밑에 바로 거울이 있어요. 근데 자기한테 의문문을 받아요. 아, 왜 이렇게 잘생겼어? 그런 의문문이야. 아... 털을 내요. 야, 진짜, 진짜야? 진짜 왜 그러지? 그러면... 어, 근데 이게 증언들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한 건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보자, 진짜. 네. 거울을 줄게. 왜 이렇게 어려워. 네. 한번 하고. 저기 생각해. 저기 생각해. 왜 그래. 왜 그래. 왜 그래. 왜 그래. 아니, 거울을 왜 윙크를 해. 거울을 줄게 내면. 아프잖아. 아프잖아. 네. 아프니언니. 미련이니까. 아프니언니. 오, 맞다. 난 모르겠다. 니네가 알아둬라. 아, 난 몰라. 근데 A 주자. 그러면 A를 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자기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